자, 갑니다. 오늘 고프로를 처음 시동하는 날입니다. 계획은 아름다운 우리 동네를 일단 10km에서 15km 사이로 달릴 예정입니다. 자, 가자! 나중에 뭐 시간과 거리와 속도를 다 올리겠지만 부상 입장에 1km마다 올려보겠습니다. 고프로 스타트가 안되서 스타트를 눌렀습니다. 흉측하지만 저의 셀프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지는군요. 저의 모습도 잠깐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모습이 비디오로 보이는군요. 1km에 또 남겨보겠습니다. 중간에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끄겠습니다. 1km입니다. 6분, 5분 55초 페이스로 1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찍어야 되는지 조금 조금씩 찍고 꺼야 되는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조금 조금씩 찍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km 지점입니다. 페이스는 5분 50초 우리 마을 루프를 하나 돌면 작게 돌면 2km, 크게 돌면 2마일에 3.2km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폰보다는 훨씬 들기가 편한데 고프로도 역시 뭐 들고 뛰자면 힘들기는 마찬가지 그래도 뭐 다리샷 비전샷 경치샷 다음에 다음에 다리샷 다리샷 다리샷도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다리샷을 나중에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론 여기서 끝 네 3km가 다가와 갑니다. 고프로에 녹화는 파워를 켜놓고 녹화를 켰다 껐다 하자니 파워를 켜놓고 녹화를 꺼져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파워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은 그냥 파워 무시하고 녹화 버튼만 켰다 껐다 하면 파워도 동시에 컸다 껐다 가 됩니다. 자 3km 3km에 5분 35초 페이스입니다. 하루 쉬었더니 엄청 페이스가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언덕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지금 포스트 렌치 파쿠웨이입니다. 손이 많이 떨리는데 손 떨림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는 요거 건너목 건너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km 페이스는 5분 55초 3.97km 시간은 23분 51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덕 짜미노 샌드 하나도 하 하 오늘은 11K가 목표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몇 킬로킬로 또 뵙겠습니다. 이 언덕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 오면 한 3km에서 4km가 되고 얼굴에 땀이 좀 자라고 한 앞으로 내리막이 펼쳐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언덕을 제가 좋아합니다. 비록 한번 넘어진 적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 언덕 이 햇살 잊지 않겠습니다. 뒤로 보겠습니다. 이 언덕과 이 햇살 아주 좋습니다. 요거 잊지 않고 이 언덕 다리 보겠습니다. 제 얼굴 보겠습니다. 제 얼굴 보겠습니다. 제 얼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끄겠습니다. 5km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LA 피트니스 더브캐니언 LA 피트니스 고압입니다. 5km 아니 5km 페이스는 5분 40초 페이스 약간 내리막입니다. 자 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인도로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5km 기분 좋습니다. 세컨드 윈드와라 6km 하 하 하 저를 보였습니다. 6km 5분 20초 페이스 다 내리막 총 소요시간 38분 네 6분 페이스로 달리고 있지만 건너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20초씩 소요되기 때문에 뭐 뭐 실제 샤페이스 보다는 한 10초 정도 까먹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고프로 작은 화면이 피사체 쪽 큰 화면이 아 눈대는 쪽입니다. 헷갈리지 말자 7km입니다. 날씨 좋습니다. 이건 뭐 석양인지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하늘이 바랍 바랍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고요. 뭐 차 타고 가는 미친 놈도 많습니다. 페이스는 5분 29초 페이스 가미는 매 킬로마다 이렇게 시꺼멓게 페이스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7km 달렸고요. 43분 20초 지금 페이스는 5분 30초 네 오늘 10K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와의 약속을 한 대로 11에서 12K까지는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10K에서 약간의 제트레이 를 급수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헬로우 8km 5분 19초 페이스 시간은 48분 30초 5분 30초 페이스 8km 달리고 있고 여기는 까미노데로 8km 지점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자 요거의 모습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만 5분 32초 스쿨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9km 되었고 9km 54 5분 54분 지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요 9km 걷는 생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람소리가 참 싫더라구요. 그럼 짧게 하고 끊겠습니다. 네 10km입니다. 정확히 말하는 9.94 경치가 좋습니다. 11월 말 샌드웨그 어디 하늘입니다. 열쇠 초등학교 앞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는 17km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5분 41초 페이스구요. 총 59분 47초가 걸렸고 페이스는 5분 35초 아 날씨 좋습니다. 10km 자 오늘 내친김에 12km 가겠습니다. 급수 한번 하고 있다. 11km 집에서 이따 뵙겠습니다. 네 11km 네 입니다. 5분 40초 페이스 1시간 5분 29초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제 1km 더 뛰고 12km 정도 채우고 우리집 근처에서 정리 운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고프로 천여자 감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12km 5분 30초 페이스입니다. 청소의 시간은 1시간 10분 59초 거리는 12km 베이스는 5분 6분 전후로 잘 뛰었습니다. 자 가민을 끄겠습니다. 네 가민을 모두 세이브 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우리집이 있는 링컨 루프구요. 어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그냥 그냥 너무너무 조용한 루프입니다. 요거 한바퀴 들면 한 200 150에서 200m 정도 되구요. 아 유튜브 화면이 고프로 화면이 꺼지는게 아니고 어두워지는 거였군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주차장에서 삼바리를 세우고 솔로 인터뷰를 한 10초 15초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집입니다. 고프로 삼바리를 삼바리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제가 나옵니다. 아이구야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감춰놨던 데프레이를 펀치밭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